볼까? 너부터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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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와! 오늘부터 날씨가 우중 추억을 할래요 너무 비올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아마 수요일까지 날씨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불 막았을 거예요 자 내릴게요 오늘 제가 잡아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못 잡으면 금식이래요 으아아아악 금식 못 잡으면 금식 저의 희생이 다시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오늘은 돌스리즈 아니고요 저희 방 여름진 페오리님이 저한테 미션 주셨는데요 네 저는 낚시를 못 하기 때문에 완전 개초보거든요 그래서 생명체 물고기 생명체 4마리면 미션 성공 만일 낚시 끝날 때까지 못 잡으면 금식 10번 아 이거 오늘 시시는구나 형님 저녁 금식 작년에 두 마리 잡는 것도 실패하고 그랬어 이 옆에 한 마리만 잡으려는데 한 마리만 잡고 그랬어 이상하게 고기가 내 손에는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맨날 핫도그 하니까 오늘은 저한테 미션 내려주셨어요 잠깐만요 오빠 이거 갖다 놓고요 낚시다가 볼게요 오빠야 그러면 중간 빼 놓고 양쪽으로 걷어 오면 되지 중간은 나중에 이따가 두번째 아직 입질은 없어요 흡시 왜 저러는 게 없나? 세대세는 진짜 이쁘네 잘 어울린다 그쵸 세팅이요 금식은 면하고 싶다 찾고 싶다 내 마리 내 마리 욕심부리고 싶다 내 마리 제발 얼른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둘둠 사짜가 걸리게끔 흡시 아직 입질도 못 받았습니다 물고기는 안 걸려보는데 물 들면 햇발 나와봐 물 있는데 던졌구만 가운데가 되게 깊어요 근데 거길 못 넘기는 거지 우웅 이쪽에서 던지려면 약간 더 왼쪽으로 쳐야 돼 야 저 테트라 끝발이 보고 한번 던져봐 세게 준비됐으면 쏘쌤 지금 잘 잘못됐네 여보야 잘 던졌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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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 안 된다 왼쪽으로 빼는 거야 왼쪽으로 도끼질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빼라고?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여기서 멈추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빼 여보 seg gr 네 큰일날 낚싯대 부러트릴 뻔했네 옆했네 너 안재끼고 했지 눈 넌 안재끼는 거지 이런 낚싯대 부러트hoe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던질 때 그렇게 앞에 가서 던지라는 거야 이 뒤에 던지면 어 그 난간을 부득 채우고 부러졌어 이씨 이불에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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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번 캐스팅에 입질 와야 돼 없으면 니 비거리에 지금 볼 수 없네 그럼 더 멀리 던져야 돼 근데 더 멀리 안 나가는데 어떡해 4시 이런 거야 마이다보니까 어 왔다 이거 중간 때 중간 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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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첫 입질인데... 첫 입질인데... 아니 아까 들기 전에 두둑두둑하다가 드는 수가 입질이 없더라구요. 어? 푸졌어, 됐어. 그냥 둬. 푸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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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졌어. 푸졌어, 푸졌어, 푸졌어. 야,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. 야, 이 준에 걸리지 않아. 그렇게 긁을 보면. 가운데 넣어주세요, 가운데 넣어주세요. 놔봐. 야, 놔봐, 놔봐. 어, 크다, 크다.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. 아깐 안 걸린 거야. 봤죠? 아깐 안 걸린 거야. 크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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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로드 겁나 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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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은 큰 거 잡았어요. 샀잖아. 우와, 샀잖아! 샀잖아! 그러니까 저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샀으면 무조건 못 잡았어요. 우와! 우와! 샀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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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랬죠. 늦게 말한 거는 요만님이 큰 거 주시려고 해서 그라까라까라! 와아! 40... 40... 43! 43! 43! 와 43! 사실 겁나 커요 오빠들! 겁나 커요! 엄청 커요! 입질이 왔을 적에 저렇게 놔둬야 돼요. 거기서 채 쓰면 못 잡혀요. 오늘 미션은 4마리 까지! 생명체 4마리. 오빠들 빨리! 우와 대박! 일단 금식이라고 그러지마. 으이그... 어! 우와! 왜? 태겼어? 왜? 저 백로가 건들고 왔어. 아이씨, 깜짝 놀랐잖아. 봤어요 방금? 1번 때 태어났어. 우와! 저 백로가 날아가면서 건드렸어. 아이는? 어떻게 건드렸어? 백로 잡았어도 일수 성공이지. 이 생명체 잡았으면... 으이그... 어우 오빠도 30분 다 됐네요. 시간 종료! 땡! 와 씨... 오빠도 봤죠? 생명체가 없어요. 오늘 사자 남은 게 진짜 겁나 잘 잡은 거예요. 그 한 마리가. 잠실한 놈 나왔습니다. 그저... 강화 같아 뭐. 누구야 너 죽었냐? 살아있는 거 아니야? 죽었어? 봐봐. 얘는 오늘... 탕수육에서 먹을 거야. 탕수육. 강화하게. 그렇죠, 이렇게.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? 오늘 오빠들 두 다리 탕수육 있어 두 다리 탕수육.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? 이렇게. 내가. 내가. 왜 난 떨리는 건지. 못 챙겼어? 어때요? 이 정도면 됐나? 나 튀김을 잘 안 해봐서. 이 정도 이렇게. 이 정도면 넣어야 되지 않나? 다 먹으면. 더 튀길 거잖아. 응. 와아악 저희 같이 일축이죠? 와아악 첫 번째 일축 한 번 마셔도 오래 그냥 익었어 응 형 пост 반찬 하겠습니다 짠짠짠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온바들 얼마나 맛있게 디어넣는지 오빠들 아아 지가 막히네요 도다리 지금도 너무 바삭하고 부드러워요 도다리가 이발언스 살살 먹습니다 재미있어 도마 맛도 더 맥히네 유튜브 켄널떼끼 좋아하고자 바삭 많이 부탁드려요